창세기 14장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룩 카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키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 산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곳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굿 소아랑이 나와서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라망 크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 내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띔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메 내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의 거하는 아브라메 조카 로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메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미 아모리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물에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메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미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의색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롭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미 그돌라오메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멸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메게 축복하여 가로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메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메 아브라미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일을 멸기세대기에게 주었더라 소도망이 아브라메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미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므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모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메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미 가로대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있다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미 또 가로대 주께서 내게 씨를 안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웃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미 여호하를 믿으니 여호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와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야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하로라 그가 가로대 주여호하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주를 무엇으로 알리일까 여호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양과 산비돌기와 집비돌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미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미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미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 맘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하께서 아브라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여 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미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곶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핫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사람이여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치 마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때 하노라 하메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불어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치마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메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은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대의 눈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메 사례가 하갈을 합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겹꽃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대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고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이 86세 이었더라 이스마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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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엘을